어제 발생한 LAPD의 홈리스 총격 사건 현장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찰립의 국장은 오늘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고, 가세티 시장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의혹들을 풀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지는 의문입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운타운 홈리스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LAPD 총격 사태는 현장에 있는 시민이 찍었던 동영상이 퍼지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망한 홈리스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한 경관에 총을 가지려 했고, 수차례 경고를 묵살한 끝에 위협을 느낀 경관이 총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LAPD는 인터넷상의 동영상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공개했으며, 해당 경관의 권총이 사망한 홈리스에 의해 고장까지 났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증빙은 경찰관들의 바디캠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관들 가운데 2명 정도가 바디캠을 달고 있었으나, 추후 바디캠에 찍힌 영상 공개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에릭 갈색의 시장도 이와 관련해 긴급 부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편 사망한 홈리스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시 현장 진압에 참여한 경관들은 정신이상자 진압에 대한 교육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경찰 총격 사고는 어떻게 6명의 경관들이 1명의 홈리스를 막지 못했는지, 어떻게 현장에 있던 경관의 총이 고장날 수 있었는지 등 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